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라는 게 나한테 가깝게 있구나라는 삶에 대한 성찰이 되면 가장 1번 드러나는 질문은 내가 어디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 직장인들에게는 내가 왜 이토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자성이 벌어지게 됩니다. 코비드 이후에는 다른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일하세요? 라는 거에 대한 답으로 첫 번째, 내 전문성을 쌀 수 있는 기회이고 내 성장의 기회다. 사람은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는다. 일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 일하는가에 대한 다른 대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보다 현명하게 사는 지혜. 명사에게 귀를 묻고 답을 듣습니다. 가천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 지성학 운영 교수를 맡고 있는 유진영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25명의 지성학 서포터즈 학생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많은 학생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도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지성학 이번 학기 세 번째 강연입니다. 처음 두 강연에서는 외부에서 명사분들이 가천대학교를 방문해 주셨었는데요. 오늘 세 번째 강연에서는 우리 가천대학교의 스타 교수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같은 전공이라 잘 알고 있는 분인데요. 요즘 굉장히 핫하신 분이랍니다. 바로 가천대학교 경영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는 이중학 교수님이신데요. 앞으로 모시기에 앞서서 제가 이중학 교수님 경력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학 교수님은 영국 University of Reading과 한국동국대학교 양쪽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받으셨고요. 롯데 인재개발원 인재육성팀장과 현대자동차그룹 미래경영연구센터 책임 매니저 거치셨어요. 그리고 현재 가천대학교 경영학부에서 인사 조직관리 그리고 HR 데이터 분석 분야를 가르치시고 또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SK일지 교보생명 이런 많은 대기업들의 HR 자문교수로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대외활동 활발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Better Than Best 데이터와 사례로 보는 미래의 직장 데이터로 보는 인사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의 의미를 찾아서 Better Than Best라는 주제로 저희 지성학 찾아주셨는데요. 여러분 강의 기대되시죠? 네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일이란 직장이란 무엇인지 이중학 교수님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자 이중학 교수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중학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좀 한다라고 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라는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 혹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나눴으면 하는 주제로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 보니까 웹엑스에도 굉장히 많은 학원님들 계시고 현장에 25분 정도 저랑 잘 아는 학원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시간을 귀하게 내주신 만큼 1시간 정도 강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는 일의 의미를 찾아서 라고 해놨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제가 기업들하고 컨설팅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직장과 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러한 장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생산성이 8배 늘어나고 주당 15시간만 노동하면 충분하며 개인의 만족과 행복이 중시되는 세상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 했던 예측일 것 같으세요? 가장 주목하시면 좋을만한 게 주당 15시간만 일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직장인들 혹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는지 아시나요? 대략 40시간 굉장히 장밋빛 기대에 좋습니다. 혹시 지금 주당 근무 시간이 52시간 법적 근로로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60시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장표로 시작을 하면 우스갯소리로 가끔 직장인분들은 내가 어제 15시간 일했다. 주당 15시간 일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만큼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근무 시간이 꽤 기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예측은 1931년도에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예측입니다. 이 설득의 에세이라는 글인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경제학자 케인즈가 케인즈가 본인의 손자와 손녀들에게 100년 후 세상에는 어떠한 미래가 벌어질 것 같아요? 라는 걸로 예측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손자와 손녀가 살아갈 100년 후에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근로자들 혹은 우리가 주당 15시간만 일하면 충분하다. 그러면 다른 시간 동안에는 뭐 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일에 몰입하기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우선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어요. 근데 케인즈의 예측이 사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지금 2031년까지 한 7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한 7년이 남은 시점에 현재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60시간은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많은 근무 시간은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만 절반이 맞은 그 이야기는 아마 생산성에 대한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OECD 국가 기준 생산성은 정확하게 8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한국의 직장인들이 생산성은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근로시간은 여전히 50시간에서 60시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첫 번째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직장인들은 최근에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에요. 이 데이터는 제가 10년치 정도 소셜네트워크에 데이터를 22만 건 정도 크롤링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고요. 제가 갖고 있던 사실 가설은 한국의 직장인들의 만족도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돌이켜보면 2014년도는 10년 전 정도에는 사실 근무 시간은 조금 더 길었고요. 급여 수준도 지금보다는 좀 낮았고 근무 환경들이 조금 더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삶의 만족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생각만큼 올라가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에 2014년도와 2024년을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크게 증가한 요소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인들의 삶의 전체적인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증가한 것은 딱 하나 있어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2014년도에 비해서 한국 직장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만족도 요인이 있거든요. 혹시 뭘 것 같으세요? 저희 현장에 오신 학원님들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나아진 삶의 만족도 요인이 뭐가 가장 클 것 같으세요? 혹시 이런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별로 안 하시죠? 저희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변화는 워크웨이 라이프 밸런스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하죠. 일관 삶의 균형이라는 그 지점은 COVID-19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왔죠. 이거를 빼놓고는 사실 우리 삶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산성이 8배를 증가해서 기술 발전이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많은 근로자들이 조금 더 일에 몰입하고 삶의 만족도들이 증가할 것 같았는데 그런 변화는 크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은 다시 케인즈라는 책이고요. 후대 케인지안, 경제학자인 후대 케인지안들이 1931년도에 케인즈가 했던 예측에 대해서 답을 한 책이에요. 되게 재미없습니다. 이거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책은 16분 정도의 경제학자들이 후대 케인지안으로서 케인즈가 고민했던 거, 예측했던 거에 대한 답이에요. 꽤 재미있는 파트는 뭐냐면 후대 케인지안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케인즈가 예측했던 혹은 케인즈가 생각했던 인간에 대한 이 동기, 일에 대한 동기는 단순히 경제적 모티베이션이 가장 크다. 다시 말하면 케인즈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서 가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당 생산성이 올라가서 조금 더 많은 돈을 적은 시간을 들여서 번다라고 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은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일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혹은 왜 일하는가에 대한 다른 대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답을 좀 드리려고 데이터를 분석을 했던 겁니다. 이 데이터 분석은 왜 일하는가에 대한 데이터 기반 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직장인들이 과거 10년 동안 왜 일하는가에 대한 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싶었어요. 아마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에 있는 직장인, 미국에 있는 직장인 혹은 아프리카에 있는 직장인들이 공통의 경험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 때 하셨던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으세요?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좋고 지금 이렇게 스피컵 하셔도 좋고 혹시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비대면 수업 좋습니다. 그립죠? 비대면 수업 좋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좋습니다. 또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생활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으세요? 마스크를 썼던 것도 기억날 것이고 격리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기억 속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조금 재미있는 하나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의 경험을 하는데 바로 어떤 경험이냐? 죽음하고 가까워지는 경험이에요. 잘 돌이켜보시면 코로나 1교를 겪으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이 위독하셨을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라는 게 나한테 가깝게 있구나라는 삶에 대한 성찰이 되면 가장 1번 드러나는 질문은 내가 어디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 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직장인들에게는 내가 왜 이토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자성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서비스하는 메타라는 회사에서 냈던 리포트에서 착안을 한 거고요. 그러면 한국의 직장인들도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문제의 시카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파란색은 비포 코비드 나인틴이라고 해서 BC라고 적어봤고요. 위에 있는 분홍색은 애프터 코비드 나인틴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이 일과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봤어요. 좀 재밌는 게 코로나 이전에는 왜 일하세요? 라는 거에 대해서 소셜네트워크에서 직장인들이 당연히 돈을 벌려고 일한다라고 답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답이에요. 왜 일하세요? 라고 하면 직장인들께서 저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쟤는 왜 저런 이상한 질문을 나한테 하지? 당연히 돈 벌려고 하지. 라는 첫 번째 답을 합니다. 그런데 코비드 이전에는 굉장히 대부분의 데이터가 돈을 벌려고 한다. 내 업무의 일환이다. 우리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어요. 흥미롭게도 코비드 이후에는 다른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왜 일하세요? 라는 거에 대한 답으로 첫 번째, 내 전문성을 쌀 수 있는 기회이고 내 성장의 기회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왜 일하세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이 단순하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일한다. 라는 걸로 답변이 조금 더 풍부해진다. 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고용관계로 제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이 고용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회사, 고용주와 어떻게 거래를 맺는지에 대한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가시면 컨트리뷰션 할 수 있고 기여가 할 수 있는 건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가서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할게요. 라는 근로계약을 맺게 되면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했어요. 라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에게 돈을 줬죠. 근데 코비드 이후에는 서로 간의 거래관계가 조금 더 확장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코비드 이후에는 내가 회사에 줄 수 있는 것들이 시간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능력, 스킬에 대한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회사에 요구하는 것들도 늘어납니다. 내가 시간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능력과 스킬을 기여할 테니까 나에게 성장과 전문성에 대한 기회를 주소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가셔서 시간을 기여했으니까 돈을 주세요. 라는 것뿐만 아니라 확장해서 성장과 전문성에 대한 기회를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오늘 제가 오신 온라인의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회사에서 얼마 정도의 시간을 다니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혹시 몇 년 정도 회사를 다니고 싶으세요? 혹시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특정 공무원이라는 직업 빼놓고 몇 년 정도의 기대 근속 기간이 있으세요? 혹시 대략? 몇 년 정도를 다니고 싶으세요? 물론 오래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순규령 박사님의 호명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한국의 현재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나이가 49.9세라고 나오거든요. 그 말은 내가 있고 싶어도 50세 이상까지는 더 이상 다니기 어려운 현재 직업적인 형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평균 이직 횟수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3회에서 4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인들이 평생 동안 이직하는 횟수가 한국은 3회에서 3.5회 정도 되거든요. 미국은 10회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3년에서 4년마다 장을 바꾸는 것도 일반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장기적인 고용관계 이 회사에서 10년 다녀야지 20년 다녀야지는 여러분도 기대도 안 하고 회사도 기대 안 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는 회사에서도 단기간의 거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야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10년에서 20년 다녀야지 이게 아니라 이 친구가 능력이 있으면 2년 3년 계속 계약을 갱신하면서 지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기간에. 그러므로 지금 고용관계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고 더욱더 단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AI라는 친구가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고용관계는 단기 거래 중심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를 할 때에는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회사에 주는 거래에 대한 대상들이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 중에 또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 제가 사실 저는 워크숍을 좀 많이 해요. 회사에서도 워크숍을 좀 많이 하고 워크숍의 대상이 대부분 회사의 대표님들도 있고 임원분들도 있고 소위 말하는 핵심인제분들하고 많이 하는데 왜 일하세요? 혹은 직장과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세요? 라고 하면 돈이라는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복잡다단한 다양한 가치들이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에 전 세계 30개국의 직장인들에게 시간에 따른 서베이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어떤 서베이를 했냐면 당신이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흥미롭게도 2023년 작년도가 14년 만에 돈이 1순위 가치로 올라가게 돼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놀랍죠. 첫 번째로는 그동안 당연히 돈이 1등이었던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왜 하필이면 2023년도에 처음으로 돈이 1등이었냐라는 답입니다. 두 번째에 대한 답부터 드리면 2023년도가 좀 특이한 해였어요. 왜 특이한 해였냐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한 해입니다. 실질 임금이 하락한 해라는 거는 우리의 자산 가치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부동산 가치라든지 주식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가 쭉 올라가는 반면에 우리의 급여는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내가 받는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받는 돈의 실질 임금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직장인들은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유튜브를 가끔 보거든요. 아주 가끔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없어서 추천 알고리즘에 뜨는 걸 아주 가끔 보는데 최근에 슈카월든가라는 유튜브에서 그분이 가치상실의 시대라는 영상을 하나 찍었더라고요. 그걸 보면 왜 이토록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과 사람들이 돈이라는 가치를 추구하지? 라는 것들을 진단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본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도 세대와 무관하게 지금 돈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요.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 메시지는 돈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돈이 중요해요. 저도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어로는 value라고 쓰는 가치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의사결정의 기준이다라고 표현해요. 만약에 서윤님께서 나는 성장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회사를 선택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제가 돈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저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갈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 행동을 설명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프리딕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리플렉션이자 공부거리이고 두 번째로는 현대 직장인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를 보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라는 것도 잘 예측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현재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럼 돈이 중요하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조금 달리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라는 가치는 특정한 수준까지만 효과를 바래요. 다시 말하면 보통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X축과 Y축으로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X축은 돈이에요. Y축은 행복과 만족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돈과 행복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돈과 행복의 관계는 어때요? 여러분들께 돈과 행복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순차님 돈과 행복의 관계는 어때요? 순차님께 손으로 그려보시면 제가 기가 막히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분들 손으로 한번 그려보실래요? 돈과 행복의 관계는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나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돈이 많으면 좋다. 좋습니다. 저도 돈 좋아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아요. 좋아요 순차님. 이렇게 하다가 쭉 떨어진다. 좋습니다. 실제로 이 강의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께서 돈과 행복의 관계에 쭉 리뉴얼하게 올라간다? 비례에서 올라간다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많은 연구 결과가 데이터로 보면 쭉 올라가다가 일정 공간에서 쭉 떨어져요. 다시 말해 플라톤을 그린다고 하는데 올라가다가 그 힘을 약하게 쭉쭉쭉 발휘합니다. 그러면 혹시 쭉 올라가다가 힘을 약하게 발휘하는 그 지점에 돈의 액수는 얼마일까요? 얼마까지의 혹시 여러분들의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한테 돈 부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좋고 혹시 저희 학원님들 혹시 무한대? 좋습니다. 이름을 좀 알고 싶은데 이 친구는 학교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또요? 얼마 정도가 안현진이나 친구랑 이렇게 이름까지 밝혀주시는 아 2억! 좋습니다. 또요? 근데 이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꼭 주실 질문이 뭐냐면 회사에 가서 요구하면 직장인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자산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첫째 근로소득이고요. 꼭 물어보시는 게 두 번째 세전이냐 세우냐는 꼭 물어봅니다. 세전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여러분들 기대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혹시나? 3억! 좋습니다. 또요? 처음에 3억 던지면 그 밑에 부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4억, 5억 갈 것 같은데 제가 평균적으로 기업들 강의를 많이 하는데 1억에서 3억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로소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에 대한 행복과 만족관의 관련성을 2019년도에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걸 보면 6,700만에서 6,8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독일 데이터도 6,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유액을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제게 에게? 라는 답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감안이 안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샘플에 있는 직업적인 특성을 보정해서 보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일단 돈과 행복과는 관계가 8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크게 힘을 발휘 못한다라고 놓고 보면 그 다음에 행복을 이끌어 올리는 요소가 뭔지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가 이제 모 그룹하고 했던 데이터 분석을 보면 기본급이나 인센티브 다시 말하면 이분들의 급여 수준을 쭉 올린다라고 해서 삶의 만족도와 몰입이 올라가지 않아요. 직장인들조차. 그렇게 놓고 보면 분명히 돈이 아닌 다른 요소가 우리의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텍스트 데이터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어떤 텍스트 데이터냐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국 직장인 22만 명 정도의 10년치 데이터를 놓고 텍스트로 분석을 했던 건데요. 기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서술했던 텍스트인데 이걸 10년 X추를 10개열로 놓고 변화량을 본 거예요. 변화량을 봤다라는 건 똑같은 10개의 키워드가 있었다라고 하면 시대별로 시기별로 어떤 키워드가 더 강조되고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건 2023년, 2022년 최근에 직장인들에게 어떠한 요소가 장점은 잠적인 요소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건데 최근에 흥미롭게도 텍스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연봉과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감소해요. 다시 말하면 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텍스트에서는 연봉과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하는 반면에 자유로운 연차, 휴가, 출퇴근에 대한 것들은 증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만한 부분은 제가 이 똑같은 결과를 놓고 보통 토론을 좀 많이 하거든요. 토론을 하면 이 똑같은 문장 자유로운 연차, 휴가, 출퇴근을 보고도 해석이 좀 달라요. 어떤 해석이 다르냐면 CEO분들이나 임원분들께 아, 저희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은 자유로운 연차와 휴가와 출퇴근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CEO분들은 아, 그래. 역시 휴가와 연차와 출퇴근이 중요하구나 라는 답변을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아, 자유로운 휴가, 연차, 출퇴근이 중요하구나 초점이 다른 거죠. 그분들은 휴가와 연차와 출퇴근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과 권한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앞에서 제가 인용을 했던 이런 보고서들의 대부분의 행복의 2순위와 3순위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좀 관심있게 보실 회사 중에 국내 회사 중에 S사는 직장인들의 만족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기에 3년짜리의 연구를 보면 가장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요인으로 역시나 플렉스빌리티, 자율성이 나옵니다. 결국은 현재 직장인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최근 한국 직장인들에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성장기회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한국 직장인들에게는 자율성과 성장기회가 중요한 만족의 키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면 한국에 굉장히 특성이 있다 라고 좀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보여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기업들하고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대표님들을 뵐 일이 많이 있어요. 기업의 대표님들께서 저한테 꼭 주시는 질문이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 직장인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맥락도 있고 특성도 있기 때문에 자율성과 성장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라고 말씀을 좀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뒤에 데이터를 좀 보온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릴 때 저희가 꼭 인지하셨으면 하는 키워드는 사실 이 단어예요. 고용 가능성 employee ability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를 좀 쪼개보면 고용 가능성이죠. 영어로는 employee plus ability입니다. 이 표현은 인사 쪽에서는 꽤 유명한 제프리 페퍼라는 학자가 했던 주장이고요.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내가 뭔가를 배웠다 학습했다라는 그 지적 유의감이 아니라 회사에서 원하는 성장 직장인들이 원하는 성장은 생존으로서의 성장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앞에 제가 이 표현을 보여드려서 CEO분들이나 임원분들이 야 그러면 우리 지성학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서 우리 직장인들에게 교육기회를 많이 주면 되겠네? 아닙니다. 직장인들이 원하는 성장에 대한 기회는 아주 시체말로 하면 내 몸값을 올려줄 수 있는 성장의 기회예요. 그게 단순히 학습 기회일 수도 있고 성장할 만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기회일 수도 있고 배울 만한 상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 표현을 고용 가능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저는 생존으로서의 성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어떤 직장을 선택하실 것인가 어떤 직장에 계속 다닐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계속 떠오를 거예요. 최근에 직장인분들 퇴사에 대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시는 지인분들 부모님이나 삼촌께 여쭤보면 우리 직장 동료 그만뒀어 라는 표현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회사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어요? 첫 번째 급여 볼만족스럽다. 성장하지 못한다. 지체한다. 결국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로 공감돼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만 그럴까요? 라는 걸 답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구글하고 MS의 소셜네트워크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장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키워드가 똑같이 다른 국가들의 회사들에서도 나온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함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거는 구글과 MS 직원들이 소셜네트워크에 남겨놨던 기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겁니다. 단점부터 잠깐 볼까요? 이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언제 단점을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관료주의입니다. 실제 관료주의라는 거는 뷰로크래틱 하다 그러잖아요. 프로세스가 느리고 거대하고 이런 거. 다시 말하면 거대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글이나 MS 같이 빠르고 굉장히 기민할 것 같은 회사들도 내부에 있는 직원분들은 뷰로크래틱한 프로세스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에 있는 직원들은 조직 문화가 굉장히 수직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 드리면 꽤 당황하십니다. 왜냐하면 구글에 있는 직원들은 다 수평적 문화 아니야? 누구나 다 편하게 이름 부르고 호칭 부르고 어깨동무하고 편하게 지내던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회사를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십사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많은 회사들에서 최근에 영어 이름 부르고 스티브 브롱스 이런 영어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님자 문화를 갖기도 하고 직급 체계를 간소화하기도 하거든요. 그 직급 체계를 간소화한다는 건 이제는 웬만한 기업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사원들이 차장 부장이나 직급은 없어요. 대부분 회사들에서는 매니저, 책임 이런 식으로 두 단계나 세 단계로 나눠 놓습니다. 그 말은 직급 구조라는 거를 단순하게 하면 조금 더 수평적 조직 문화가 가능할 거다라는 믿음에 하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국 조직들이 영어 이름 부르고 님자 부르고 심지어 반말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어느 회사인지? 가시면 대표님이 커피 타와 그러면 대리님이 안 타와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반말하는 회사가 있는데 반말을 하면 수평적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대로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님자로 부르고 저도 여러분들께 님자로 불러요. 그럼 우리의 관계가 수평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사례로 드는 게 이런 구글이나 MS 같은 직장들에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AI도 있지만 대규모 해고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저는 미국에 좀 일을 했었는데 미국 직장에서는 실제로 해고를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세큐리티가 막아요. 해고되셨는데요. 잠깐 기다려 짐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고를 실제로 합니다. 통포를 영어 공부를 좀 하시면 핑클 레터라는 표현을 아실 거고 실제 해고가 그냥 이메일로 날라오거든요. 아니면 팀지나 줌 같은데 채팅으로 날라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분들 해고를 누가 결정하냐? 바로 직속 상사 라인 매니저가 결정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직속 상사와 굉장히 관계가 수직적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편하게 얘기하고 틀린 거 자유롭게 얘기하면 이분들이라고 그렇게까지 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서로 간에 뭐를 부르나요? 영어 이름 부르잖아요. 결국 정리하면 미국에 있는 직장인들이 서로 스티브다, 비리다, 사티아다라고 영어 이름을 부른다라고 그 절대 밑에 있는 기본적인 관계의 기본적인 틀이 수평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시리콘밸리 특히나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수직적 문화가 있습니다. 꼭 이건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장점이 뭐냐라고 놓고 보면 구글은 급여와 복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혹시 요즘 구글의 초봉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돈 얘기 많이 해서 돈 얘기 다 좋아하니까 초봉이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 너무 적은데? 좀 우리 꿈을 크게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시리콘밸리 초봉이 보통 2억 5천에서 3억이고 구글은 3억을 당연히 옛날에 찍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실리콘밸리 쪽을 가시면 급여를 다 공개해놔요. 미국은 채용 공고의 급여에 대한 공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는 급여가 꽤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장인들 스스로도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복지에 대한 거 꽤 많이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런쥬리 같은 거 세탁소 당일 공짜로 있고 치과 있고 의사 있고 개대과도 되고 수용하고 그래요. 개판이에요. 가면 수용하고 테니스하고 이런 거 합니다. 장점으로 느껴요. 근데 동시에 보셔야 될 거는 그만큼 굉장히 확실하게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돈 받으시죠? 성과 내세요. 그러므로 얘네들은 주 6일, 주 7일이 너무 당연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술과 제품에 대한 리더십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떤 거냐면 이따가 제가 MS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겠지만 MS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생성형 AI 뿐만 아니라 양자 커피팅, 클라우드 기술 등에 선도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MS에 있는 직장인 분들께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게 우리 회사가 기술과 제품에 대한 리더십의 선도 회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의외로 이 직장 두 곳 다 장점이라고 표현할 때 성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 전 세계 가장 최고의 동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MS 같은 경우도 배울 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정리하면 아까 한국 직장인 분들께도 성장에 대한 기회, 고용 가능성에 대한 기회를 많이 얘기했는데 미국에 있는 가장 리딩하는 회사 혹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들조차도 성장에 대한 문화를 가장 이야기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제가 인구 얘기를 꼭 드려요. 왜 인구 얘기를 꼭 드리냐면 성장이라는 키워드와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저런 출생에 대한 디스커션을 꽤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출생률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앞에 있는 걸 읽으셔도 되는데 0.67 정도이고 2분기 얼마 전에 나온 게 0.7일 정도 돼요. 근데 흥미로운 건 한국의 이 출산율은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이고 떨어지는 속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구 아마 유튜브랑 웹엑스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통계청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화면이 메인으로 나오거든요. 꽤 재밌습니다. 왜 제가 재밌다고 하냐면 통계청 페이지 들어가시면 2040년 인구, 2030년 인구, 2050년 인구를 추계해놨어요. 추계해놨는데 꼭 보셨으면 하는 게 이분들이 추계하고 있는 인구에 대한 프레딕션 2050년이 되면 4,7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는 추이에 대한 기본 가정은 출산율을 1.08로 가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1.08명이 나아야지 저 정도 인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우리 0.7명 낳는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굉장히 축하 많이 했거든요. 0.67에서 0.7이 되면 0.7을 유지하면 저거보다 인구가 훨씬 더 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체감하게 된 인구 감소 문제는 훨씬 더 커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아마 첫 번째로 인구 감소라는 문제가 와닿게 되는 순간은 2030년입니다. 2030년에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졸업하실 거고 그 전에 학교는 안 계실 거고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직장에 있는 분들은 2030년이라는 순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통신이든 제조회사든 여러 가지 문제는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라는 문제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기사를 통해서 보시면 203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뚝 떨어져요. 300만 명에서 320만 명. 그 말은 실제 조직에서 일할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인구 감소의 문제를 실제 우리에게 체감이 되는 순간일 거예요. 굉장히 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인구 감소가 있었던 일본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일본에 대한 얘기를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일본에 대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스타트업 씬도 많이 하고 인사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저랑 보통 제가 상사로 모셨던 예전에 롯데라는 회사에 있었던 지금 롯데벤처스 대표인 전용민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질문이 일본에는 왜 로켓 배송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돌아가시는 길에 로켓 배송을 쭉 하면 새벽에 로켓... 뭐라고요? 로켓맨이냐? 쿠팡맨인가 로켓맨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새벽에 갖다 주시죠. 그런데 일본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일본에는 야마모토 물류라는 곳이 1.5일에서 2일 배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로켓 배송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배송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유효구인 배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회사에 1.28명이 필요한데 한 명이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전체 직종과 직업을 통틀으면 유효구인 배율이 1.28이에요. 그 말은 아무리 어떤 회사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도 0.28명이 부족한 거예요. 심지어 유통과 건설업은 6, 7이에요. 저 말은 뭐냐면 6명이 필요한데 한 명이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5명이 부족한 거죠. 이게 일본에서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일본 기업의 70% 이상이 정직원 부족에 시달려요. 그렇다 보니까 2019년도와 2020년에 일본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던 게 오아하라 방치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말을 잘 모르지만 오아하라라는 말은 하지 말라 이런 일본어 표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구직자들과 일할 젊은 친구들이 워낙 없으니까 인사 담당자가 뭘 하냐면 우리 회사에 와서 취업에 성공하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에 오면 취업계약서 서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더 서명서를 써요. 뭘 하냐면 1년 혹은 2년 내에 퇴사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써요. 그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결국 최근에 일본의 퇴사대행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지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요즘 보시면 소니나 히타치 같은 일본의 대기업들은 이중 취업을 허용하거든요. 그럼 소니에 다니면 주 3일은 소니 다니고 주 2일이나 3일은 히타치에 다니면 돼요.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실제로 일할 사람이 진짜로 부족해진 상황을 일본 케이스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는 회사들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뭐 저 와야 돼요. 실제로 제가 채용 강의를 회사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꼭 CEO분들하고 임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인터뷰한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인터뷰는 면접이죠. 그럼 앞에 인턴은 뭔가요? 서로 보는 거잖아요. 예전의 면접은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구직자들을 골랐다라고 하면 이젠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에는 채용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집, 저희가 인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사는 채용에는 모집과 선발이라는 게 있어요. 모집은 모이는 거예요. 우리 회사 사람 뽑으니까 모이세요 라고 하면 예전에는 LG전자가 채용해? 지원할게 라고 막 오프라이 하고 그중에 우리가 선발, 셀렉트라는 걸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집이라는 거를 리크루터라는 사람들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쿠팡의 채용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리크루터라는 직무가 따로 있어요. 리크루터라는 직무는 뭐라는 사람이냐면 아 진짜 괜찮은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는 그걸 작살령 채용이라고 하는데 작사를 들고 괜찮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링크드인을 하면 링크드인의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우리 회사 채용하는데 지원하시지 않을래요? 완전히 판이 바뀐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일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모셔와야 되는 상황들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겐 정해진 미래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새로운 인력인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인할지 우리 회사에 관심이라도 보일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여러분 다 젠지죠. 여러분들 다 젠지이신데 젠지가 직장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는 게 성장에 대한 기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울 수 있는 곳 아니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인사관리 컨퍼런스라는 걸 하거든요. 그게 이제 CES 같은 전세계 가전망냄회 하듯이 전세계 인사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한 3만 명 모여요. 올해도 6월 달에 갔다 왔는데 올해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채용 공고를 올릴 때 꼭 올리는 게 우리 회사에 오면 뭐 배울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어드밴스먼트 혹은 업스킬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성장계가 없으면 이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 한국에서도 지원조차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인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책은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님이 쓴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라는 책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저출산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므로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켜보시면 저출산율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죠. 혹시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린 왜 걱정을 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인구가 주는 게 왜 걱정되세요? 물론 걱정은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게 왜 걱정될까요? 부양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또요? 아 좋네요. 회사에서의 일의 영수성이 끊어질 수 있다. 좋습니다. 또요? 하나만 한 분만 더. 실제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경제 활력을 표현하죠. 실제로 일할 사람이 계속 나와야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소비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주장들은 인구가 감소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측의 주장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인구가 줄어들면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총균세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제러미 다이아몬드가 매번 하는 얘기가 한국의 인구 감소는 축복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재수없죠. 왜냐하면 우리 지일 아니라고 축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러미 다이아몬드가 맨날 언론에 나오면 하는 얘기가 한국의 인구 감소는 축복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책 중에 오데르 겔로라는 사람이 쓴 인류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왜 소개해드리냐면 그 책은 경제학자인데 어떤 분석을 했냐면 데이터로 인류가 그동안 생겨나서 지금까지 왜 죽지 않고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책의 굉장히 중요한 요지는 인류가 그동안 서스테인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저출산을 선택했고 교육이 투자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의외로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은 예전에 두 명을 낳았던 게 한 명을 낳으면 한 명에게 똑같은 자원으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는 조금 더 나은 인적 자본 수준을 갖는다. 정리하면 이철희 교수님 책에서도 통계적인 모델링으로 어떤 걸 하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게 혹은 일한 사람이 줄어드는 게 기업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인구의 수준과 현재의 인구의 수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면 대졸에 대한 숫자뿐만 아니라 교육받았던 연령들이나 수준들을 보면 실제로 현재에 있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과거의 대학생분들하고 인적 자료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인구가 줄어드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전제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재에 있는 인적 자본 수준을 어떻게 더 올릴 것인가 두 번째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합니다. 이런 측면을 좀 설명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거 얘기할 때 산업 구조를 보통 얘기해요. 짧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는데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이 굉장히 비중이 높을 때 얘기해요. 사실 제조업에서는 사람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해 공장의 설비를 돌리고 이런 거 할 때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을 빼놓고 보면 실제로 공장이 돌아갈 때는 인구수나 생산자 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한국의 산업 구조를 보면 단순히 노동 집약적인 사업인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이나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비중이 증가해요. 그러면 과거처럼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적 자본의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셨을 때는 단순하게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의 수준이 더 중요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구 숫자가 아닌 인적 자본의 수준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OECD 국가, OECD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미래에는 생산성을 유지하고 인적 자본 수준을 높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100% 동의해요. 우리가 저처럼 사람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출생율을 높이는 거는 너무 외란된 편이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애가 둘이 있거든요. TMI죠. 전혀 안 궁금하신데 애가 둘이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 애를 낳으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해주고 목질을 아무리 해준다고 하더라도 애를 낳을 수 못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있는 인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는 게 일반 대안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현재 있는 인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커리어에 대한 성장, 학습 기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건 어떤 거냐면 올해 발표했었던 미국 인사관리협회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이걸 보시면 현재 직장인들이 퇴소하는 가장 중요한 1번 이슈는 돈이에요. 어쩔 수 없죠. 돈이라는 게 1번 이유이고 그런데 2번, 3번, 4번을 보면 2번은 불충분한 커리어 그로스, 커리어에 대한 성장이고 3번은 프로 매니지먼트라는 건데 관리자에 대한 효과성이에요. 예를 들면 리더가 별로 안 좋다 이런 거고 4번이 학습 기회입니다. 정리하면 현대 직장인에게 퇴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돈이지만 전체로 합으로 놓고 보면 불충분한 커리어 성장이나 학습 기회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회사에서는 어떻게 가냐면 우리 회사에 오면 뭐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삼성이라는 회사를 선호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삼성 출신들은 인재사관학교로서 삼성에서 나오면 일 잘한다라는 레퓨테이션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 회사에 오거나 혹은 어느 회사에 가면 인재사관학교로서 커리어를 성장할 수 있고 생존으로서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학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쭉 지나가는데 어떤 학생분들이 제 이름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인상 깊게 한 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때 쭉 지나가면서 강의장을 아마 잘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최GPT 선생이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GPT를 이렇게 많이 쓰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AI 쪽도 많이 쓰고 연구도 하고 강의도 많이 하는데 저같이 인사를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성형 AI 얘기를 하면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불편할 수 있는 얘기실 수도 있지만 생성형 AI는 많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라도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를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생성형 AI는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고 과업을 대체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예를 들면 인사라는 일, 직무도 그 밑에 보면 하는 과업들이 다양하거든요. 행정일을 하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채용을 하기도 하고 생성형 AI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과업들을 대체해요. 그런데 그 과업의 총합이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의 과업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데이터는 미국의 원티드, 미국의 사람인 같은 사이트인데 인디드라는 곳이에요. 미국의 가장 큰 구직구인 사이트인데 여기서 오래 발표했던 겁니다. 실제로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나서 기업들의 구인 규모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실제로 경기에 탓도 있겠지만 경기가 턴어라운드 되더라도 많은 과업들과 직무들은 생성형 AI에서 대체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일의 의미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샘 울트만이라는 이 분도 많이 하는 연구들 중에 하나가 인간이 왜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위에 있는 인터뷰는 일론 머스크 얘기거든요. 요즘 일론 머스크 영상을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25년 후면 AGI, 일반인공지능이라는 게 접근할 것이고 인간은 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냐? 일의 의미를 찾는 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 실험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실험입니다. 한번 보세요. 샘 울트만이라는 사람은 오픈 AI를 창업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챗GPT를 쓴다라고 하면 샘 울트만이 익숙하게 아실 텐데 사실 기업을 오래 다녔던 사람 입장에서 샘 울트만이 유명했던 계기는 이 사람이 올해는 벤처 캐피탈의 CEO였어요. 벤처 캐피탈은 저희 학교의 어디죠? 코코넷 스쿨처럼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이런 기관을 얘기합니다. 가장 미국에서 큰 하우스 중에 하나가 Y컴비네이터라는 곳이에요. 이게 CEO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꽤 재밌는 하나의 시도를 하는 게 뭐였냐면 2016년도까지 이 사람이 Y컴비네이터 CEO를 하다가 2017년도에 나와서 오픈 AI를 창업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창업할 때 어떤 준비를 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인공지능이라는 친구가 발전하고 발달하다 보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펀드를 조성을 했냐면 기본소득제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5년에서 30년 후에는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하면서 살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 직업이 막 다 없어지면 뭐하면서 사실래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가요? 여기 안 와도 되고 너무 좋죠. 실제로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대응하는 논리들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사실 많은 힘을 받고 있는 건 기본소득제 진영입니다. 대표적인 주자가 샘 울트만, 제프린트 뭐 이런 사람들인데 샘 울트만이란 사람은 거기에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미국 직장인들 3천 명에게 3년 동안 한 달에 천불을 줘요. 꽤 많이 주죠. 실제로 3년 동안 3천 명에게 한 달에 천불을 준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의 평균 규별가 한 4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400만 원을 받는데 한 달에 130만 원 정도가 꽁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고 통제 집단은 2천 명에게 50달러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7월 달에 데이터를 발표를 해요. 아직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첫 번째로는 저 같은 사람은 만약에 한 달에 천불이 더 생겼다라고 하면 일을 좀 줄일 것 같아요. 근로시간 자체가 실제로 많이 줄 것 같은데 줄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1.3시간만 줍니다. 그 말은 만약에 제가 기본소득제가 실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혹은 많은 급여를 기본소득위에서 대체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요. 두 번째는 꽤 재밌는 게 일자리를 찾아요. 이분들이 천불을 더 받으니까 지금 일 말고 다른 일 찾아봐야지 라고 하는데 그 형용서가 꽤 재밌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meaningful and interesting job이에요. 결국은 지금 일보다 조금 더 나에게 의미가 있고 흥미로운 직업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직업과 교육 훈련에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왜냐? 새로운 일을 또 찾고 싶으니까 내가 조금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능력치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교육과 직업을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저는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오래 했는데 가장 힘든 거는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하지? 라는 그 고민을 스스로 설득시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스타트와 뉴 비즈니스라면 삶에서의 자율성들이 더 생기잖아요. 결국 초점은 뭐냐면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의미 있고 흥미로운 일을 유지할 것이고 나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에 투자하고 자율성을 조금 더 중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오픈 AI에서 했던 기본소득제 실험이고요. 아마 데이터 분석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거 두 가지 진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일반 인공지능이 오면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 속에 방금 말씀드렸던 왼쪽 위에 있는 제프리 힌튼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제프리 힌튼과 오른쪽의 샘 울트먼은 기본소득제를 주장해요. 끊임없이.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분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왼쪽에 있는 이 빡빡이 아저씨 혹시나. 이 분이 영상을 유튜브를 안 볼 거예요. 한국말을 모르니까. 혹시 이 분 누굴까요? 유발하라리. 세이피언스를 쓴 유발하라리입니다. 얼마 전에 책도 냈어요. 새로운 책을 냈는데 최근에 지금 ABC뉴스나 CNN뉴스를 키면 거의 매주 유발하라리가 나와요. 그리고 현대판 소크라테스라고 불리기 때문에 대부분 물어보죠. 우리는 뭐하면서 살아야 돼요. 유발하라리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실제로 생성형 AI가 발전하면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는 동의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일들은 조금씩 생겨날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라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고 새로 찾을 수 있는 스킬,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은 존 노스타라는 미래학자이고 꽤 유명한 미국 바이오사 CEO인데 저 이분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 보고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마음에 들었다고 하냐면 이분은 앞으로 우리가 단순 반복이나 인간이 굳이 많은 노동을 들여서 하는 의미 없는 일들은 많이 대체될 거다. 뭐가 중요하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흥미로운 일을 찾는 거 중요하다. 결국 정리하면 AGI 시대를 대처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새로운 일을 구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풍토와 교육과 시스템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의미를 찾는지에 대한 그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얘기할 때 요즘 이런 맥락에서 상사에 대한 의미가 많이 바뀌어요. 이건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직장에 가시면 상사에 대한 의미가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예전에는 저도 회사 다닐 때 상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눈치 봐야 되고 늘 바쁘고 승인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제해 주느냐 안에 따라서 내가 6시에 퇴근을 할지 그 다음날 6시에 퇴근을 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쁘고 눈치 봐야 되고 승인해 줄 대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상사가 어떤 의미를 갖나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다른 답변이 나와요. 어떤 답변을 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 상사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실행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뭐냐면 과거의 상사는 내 윗사람 보스로서 기능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상사는 일이 되게끔 도와주는 이네이블러 협력자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위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많은 기업의 팀장들과 임원분들은 밑에의 역할로서 생각을 해요. 상사의 의미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첫 번째 변화이고요. 두 번째로는 동료의 의미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동료의 의미가 바뀌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학원님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저는 제 수업 때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업에 가시면 요즘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냐면 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당신의 동료가 당신에게 갖는 의미가 뭐예요? 당신은 누구를 동료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사실 동료의 한자어는 같은 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가령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를 다녔으면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 직원은 제 동료였어요. 그냥 같은 데 소속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즘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동료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협업해서 좀 배울 수 있고 정보와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돼. 정리하면 동료라고 하는 사람은 배울만하고 정보와 감정을 교류할 수 있을 만한 사람만이 동료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살벌한 얘기입니다. 요즘 회사에 가셔서 배울만하지 않고 이런 정보와 감정을 잘 나눌 수 없는 파트너라고 하면 너무 죄송한 표현인데 그렇게 동료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한 맥락에서 두 가지 표현이 꽤 유명하죠. 여러분들 한번 넷플릭스 흑백 유리사 때문에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 이거 보시는 인재밀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사람을 채용할 때 항상 인재밀도라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회사에 오세요.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지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요즘 실리콘밸리 뿐만 아니라 판교 쪽에도 유행하는 표현이 있죠. 토스 우영 최복동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거의 약자일까요? 최복동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회사 어떻게 만들어줄 거야? 최고의 복지인 동료를 만들어주겠다? 배울만한 정리하면 지금은 상사도 일이 되게끔 도와줘야 되고 내 옆에 있는 동료조차도 배울만 해야 되고 최고의 복지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고민해보셔야 되는 건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의 동료인가라는 그 자성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의 동료로서 기능할 만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 너에게 뭐 배울 수 있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최근에 있는 직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꼰대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꼰대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는 직장에 있는 분들이 꼰대여야 하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께 제가 만약에 누구를 꼰대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많은 답변들이 있죠. 일단은 네가 꼰대다라는 답변이 첫 번째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라떼는 안 그랬는데 인생 선배로서 말해주는 거야 뭐 이런 답변들을 하죠. 근데 실제로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꼰대는 이 의미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이 표현했던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보면 꼰대를 표현하는 단어들은 첫 번째는 고인물 두 번째는 능력도 없는 세 번째는 젊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있는 최근에 직장인 직장들이 꼰대 문화를 해결한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꼰대가 뭐냐라는 그 정의를 해보면 의외로 꼰대는 고인물 능력도 없는 젊은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회사의 꼰대 문화가 문제냐라고 하면 그 포지션 리더 혹은 동료가 고인물이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리해보면 지금 직장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선배로서 말해주는 꼰대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도 없고 고인물인 선배가 문제인 거예요. 혹은 동료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성장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이런 새로운 기술 발전은 아마 또 다른 조직 문화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겁니다. 이거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스킬 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회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스킬 갭을 느낍니다. 스킬 갭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회사가 돌아가고 일자리를 돌리기 위한 요구되는 스킬들이 있는데 현대에 있는 직원 혹은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킬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 AI가 막 필요한데 현재 구성원들이 AI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스킬 갭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므로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좀 피곤한 얘기인데 요즘은 업스킬링이라는 표현은 내가 갖고 있는 스킬을 어울리는 거죠. 리스킬링은 뭐냐면 내가 갖지 않은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스킬을 갖는 것들을 리스킬링이라고 합니다. 직무 전환이다, 직업 전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스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AI가 불을 질르죠. 이건 뭐냐면 올해 여러 연구들과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거는 생성형 AI가 조직 내 필요한 스킬을 재정의한대요. 어느 정도? 80% 정도. 그 말은 제가 꼭 제 수업 때 말씀드리는 게 너무 학교에서 이런 얘기들 죄송한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스킬들이 그렇게 회사에 가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스킬들이 그대로 유효한 거는 절대 3, 4년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배우셔야 되는 건 스킬을 계속 리스킬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훨씬 더 가속화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최고 경영진의 82% 정도만이 82% 이상이 리스킬링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해요. 여전히 기업들은 AI에 대한 부분들을 AI에 대한 리스킬링 교육을 많이 안 하고 있다. 근데 Z세대라고 하는 우리 MZ세대들은 AI 리스킬링이 직장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지다. 정리하면 AI라는 친구가 들어오면 요구하는 스킬을 계속 바꿀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넥스트밸류라는 책은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냈던 책인데 재밌습니다. 작년도 11월, 17월에 나왔고 꽤 제가 되게 재밌게 봐서 여러 군데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이 책을 보면 성공해서 성장을 이라는 챕터가 1번 챕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과거에는 조직에서 수직적인 성공을 사람들이 많이 요구했었어요. 회식도 하고 상사 눈치도 보고 성공하려는 트렌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안 그래요. 회사에 가시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승진 안 오네요. 요즘은 대리에서 과장 승진 대부분 원하지 않고요. 팀장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해봤자 49.9세에 그만둬야 되는데 왜 그 성공을 추구해?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성장을 추구하지. 이게 성공해서 성장을 이라는 트렌드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도요타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인사평가를 한대요. 인간력이라는 번역이고요. 배울만한 능력이 있냐라는 것들을 인사평가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리더와 조직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입니다. 이거는 히트 리프레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저희 중앙도서관을 사놨거든요. 학교에 없길래 이 책은 꼭 사놨고 제 배털덴베스트라는 책을 보면 MS 사례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읽으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MS 책이냐 할 만큼 제가 MS에 대한 거 지금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은 사티아 나델라라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예요. 이 사람을 굉장히 주목해 보실 만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201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3대 CEO로 취임하거든요. 혹시 1대 CEO는 누군지 아시나요? 빌게이츠이고 2대 CEO는 스티븐 발머예요. 스티븐 발머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수위 말하면 그렇게 힙하지 않은 회사로 막 바꿔나가고 시가 초기 곤두박질 치죠. 윈도우 중심 회사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티아 나델라가 3대 CEO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책이에요. 혹시 히틸 리프레시라는 표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혹시 인터넷 하시다가 F1으로는 뭐돼요? 새로 고침이죠. 히틸 리프레시가 새로 고침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새로 고침했는지에 대한 책이에요. 현직 CEO입니다. 이 사람이 2016년도에 이 책을 내요. 정말 탁월해요. 이 책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얼마 전에 증거판도 나왔어요. 이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3대 CEO로서. 그러면 저같이 만약에 내공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회사를 바꾸지? 재무 구조를 바꿔볼까? 조직도를 바꿔볼까라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바꾸지 않았어요. 첫 번째 바꿨던 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로스 마인드셋이 있는 회사를 바꾸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로스 마인드셋이죠. 그로스 마인드셋이라는 거는 성장할 수 있다, 변화 가능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결국 이 비유를 들 때 이게 가장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이 쓴 프레임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오죠. 한 나라에 분홍 왕자가 있었는데 분홍 왕자가 분홍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거를 다 분홍색으로 바꿔라 라고 해서 신하들이 막 바꾸죠. 나무도 바꾸고 여러분들 얼굴도 바꾸고 옷도 다 분홍색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왕이 막 행찰을 해요. 행찰하다가 모든 게 다 분홍색으로 바뀌어서 행복해요. 그런데 하늘을 올려다봤죠. 무슨 색인가요? 하늘색이죠. 쟤는 왜 안 바꿨냐? 미친놈이죠. 왜 안 바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이 한 명이 다가오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했나요? 분홍색 안경을 씌워줬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어떤 색깔로 바라보는지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사티아도 어떤 걸 했냐면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성장 가능해? 변화 가능해? 라고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의 반대말은 픽스 마인드셋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뭘 못하나요? 픽스 마인드셋으로 보면 그냥 똑똑한 사람 채용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개발 안 가능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개발 불가능해? 라고 믿으면 실패하면 안 되죠. 왜요? 사람은 변화 안 되니까. 그러므로 과거의 마이크로소프트는 픽스 마인드셋 중심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실패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 사티아는 이제 우리 회사는 그로스 마인드셋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고 문화, 제도 모든 걸 바꿔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가총액 1위 회사로 리턴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이고요. 이 책이에요. 여기서 사티아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로스 마인드셋이에요. 결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세상은 성장 가능하고 사람은 변화 가능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도 제가 오늘 여러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도 그 성장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로스 마인드셋이라는 표현도 드렸고 제가 책 제목을 왜 베러 랜 베스트라고 썼냐면 과거에는 수직적인 성공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베터한 삶이 더 중요할 겁니다. 위로 올라가려는 베스트보다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베스트, 베러한 삶이 여러분 삶에 조금 더 중요하고 유효한 아마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생존으로서의 성장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가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웹엑스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 학원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에서 선택하실 때 여러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의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는 성장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제 강의의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끝냅니다. 같으면 연결을, 다름은 성장을 이라고 끝내는데요. 저희 아까 유지원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회사 다니면서 저는 석 박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박사를 한 번 더 했는데 회사 다닐 때 제 첫 번째 박사의 전공은 다양성이었습니다. 이 다양성을 전공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믿음은 같은 사람에게 끌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끌려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합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다른 학교가 연합동아리 활동하는데 나 가천대학교에서 왔는데요. 뭔가 모르게 쉽게 본딩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성장을 원하신다고 하면 다른 인풋을 받으셔야 돼요.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인풋이 조금이나마 다른 인풋이길 원했던 거는 성장을 좀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이 이후로 다가오는 Q&A 때 여러분들과 조금 더 성장을 위한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강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질의응답을 되게 좋은 질의응답을 많이 해주실 거라는 기대하여 왜냐하면 오늘 휴일이잖아요. 휴일에도 이제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실 정도면 엄청난 기대망을 갖고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질문 있는 저희 학원님 손을 들어주세요. 아 네 너무 짜여진 것 같지 않나요? 네 김가연님 질문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아교육학과 김가연입니다. 오늘 좋은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최근에 쓰신 베럴든 베스트라는 책도 정말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그 책 속에서 최고가 되는 것보다 변화에 적응하며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지속적인 성장을 중요시 하셨는데 이 말처럼 어제보다 나은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와 방법은 저희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답변들이 가능한데 저는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께 꼭 첫 번째 얘기는 성장을 위한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꼭 생존으로서 성장이라고 했지만 성장이라는 과정은 꾸준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가우치의 멀티 제네레이션 이런 책을 보면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평생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공부해야 되고 피곤한 삶이겠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는 모티베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를 했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좋아하는 거예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저희 수업에 듣고 학원님들께 꼭 얘기 드리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꼭 고민 시간을 가지라고 꼭 질문을 드리고 기회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삶은 직업도 바뀔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은 최소 직업은 두 번은 바꿉니다. 저도 직업을 이미 한 번 바꿨고 모르겠어요. 여기서 잘리면 제가 직업을 한 번 더 바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직업을 바꿀 삶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직업을 바꿔도 아무거나 바꿀 수는 없잖아요. 좋아하는 직업, 좋아하는 일이 뭔지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오픈 AI에서도 나왔던 흥미로운 직업 나에게 뭐가 흥미를 만드느냐에 대한 자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프랙티컬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에서도 상담센터에서 제공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트롱 검사라는 게 있어요. 홀랜드나 스트롱 검사라는 게 있는데 외부에서 받으면 돈 나가거든요. 저희 가천대 학원님들은 돈이 안 드시니까 그 검사를 해보시면 내가 기질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조금 더 흥미를 느끼는가에 대한 단서를 첫 번째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의외로 좀 어려워하시는데 부모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 훈련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는 활동을 했던 게 뭐냐면 부모님과 제일 친한 친구한테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좋아 보여? 라고 물어보면 정말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은 의외의 얘기들을 해줘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순간들을 제 친구들이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거기서 단서를 얻었고 당연히 부모님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대리 경험을 좀 많이 하시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순간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경험과 어떤 삶의 인물들과 어떠한 순간들의 전율을 느끼는가에 대한 겁니다. 세 가지 정도를 좀 고민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그 순간은 대학교 때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오늘 저희 지성학에 워낙 훌륭한 연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저를 빼고 되게 좋은 연사님들이 오시는데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제가 누구한테 앞에 나가서 말할 사람이냐라는 어떤 것도 자신 없는데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노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저희 유아교육과 학원님이시니까 그 노력들 나중에 저희 둘째가 유아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꼭 잘 해주셔서 후대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두 번째 학원님은 성함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학과 박형빈입니다. 먼저 좋은 강련 감사드립니다. AI는 복잡한 인간의 감정이나 상호장애금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사관리와 리더십 평가에서 AI가 감정적 지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AI와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보완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상당히 좀 인공지능학과 학원님이시잖아요. 좀 복잡한 기술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있고 보편적인 답을 드릴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AI가 인간의 복합한 감정과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이해한다라는 데는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역할을 보완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일자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사무직, 오피스 잡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인펄슨 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인디드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면 오피스 잡은 이렇게 떨어져요. 실제 채용 공고가. 근데 인펄슨 잡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AI라고 하는 친구들, 로봇이라는 친구들은 결국 인펄슨이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자리가 살아남을 거야? 어떠한 직업적 특성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저는 꼭 공감이라는 얘기를 드려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앞에 있는 학원님들 얼굴을 보고 졸리네? 피곤하네? 라는 감정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지적 공감은 서윤님이 뭐를 좋아하지? 앞으로 뭔 일을 하고 싶지? 순차님이 뭐를 좋아하지? 라고 하는 것처럼 커그니티브하게 관심이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적인 공감이 사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인간만이 고유하게 유지해서 강점으로 갈 수 있는 분야예요. 근데 재밌게도 재밌게도 최근에 여러 연구들과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공감은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인들의 공감과 미국인들의 공감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의도적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실은 요기에 대한 강의라면 좀 긴데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는데 꼭 하셨으면 하는 아주 원론적인 거는 사람하고 대면 만남을 좀 늘리라는 얘기를 좀 해요. 저도 누구랑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카톡이 편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타인에 대한 감정을 읽을 기회도 없고요. 옆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휴먼 터치의 모먼트를 좀 늘려가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웹엑스도 화면을 켜고 들어주시는 것들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화공생명공학과 신은솔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새로운 인풋으로 저를 조금이나마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서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 영상에서는 미래 직장에서는 AI와 협업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저로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대학생들은 채찍 PT 같은 걸로 과제할 때나 공부할 때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인공지능 때문에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편리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미래 직장인으로서 AI와 협업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지능이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걸 이제 Cognitive Declin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지적인 감소라는 현상이고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인지대체라고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생성형 AI라고 하는 친구는 사람의 능력 중에 인지능력을 대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지능력과 추론능력이 사람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 기준으로 오늘 변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기준으로는 O-one Preview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채찍 PT에서. 이 친구는 지금 IQ가 120이에요. 사람의 평균 IQ가 100이거든요. 이 친구가 수학, 과학은 이미 사람보다 월등하게 잘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오픈 AI에서는 이 친구한테 리지너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추론자. 정리하면 사람보다 이미 생성형 AI라고 하는 언어모델로만 놓고 보더라도 인지적 능력은 더 뛰어나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데이터에서 외람되지만 한국에 있는 20대 분들의 언어 이해 능력이 뚝 떨어져요. GPT를 쓰고 나서. 정리하면 인지 감소, 인지 대체는 은솔님이 너무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냥 생각 없이 쓰면 떨어져요. 100%.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랑 비슷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비게이션 예시를 들면 저희 아버님은 네비에서 눈을 못 대는 저를 보면 이해를 못하세요. 너는 왜 네비만 보고 있니? 아빠 전 길을 몰라요. 왜 이 길도 모르니? 길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네비한테 길 찾는 공간지각 능력을 다 릴라이 했기 때문에 제 공간 찾는 능력 자체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비슷합니다. 이런 것처럼 생성형 AI한테 인지에 대한 완전히 기대기 시작하면 인지 대체는 당연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체 가능한 부분은 아웃소싱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현명하게 이 친구를 쓰는 건데 이것도 긴 얘기라 짧게 하면 최근에 생성형 AI를 내가 어떻게 인식할 거냐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로 비유하면 얘를 스테로이드처럼 쓸 거야? 스니커즈처럼 쓸 거야? 코치처럼 쓸 거냐라는 비유가 있어요. 저처럼 하루에 7시간, 8시간 쓰는 사람은 스티로이드처럼 쓰는 거예요. 막 맞고 좋아요. 행복하고 결과가 잘 나오네.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거를 서스테인하게 쓰는 사람들을 얘를 코치처럼 쓴대요. 장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고 강점에 대해서 아웃소싱 주고 공감하고 이렇게 특정 분야를 나눠서 쓰는 첫 번째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이 층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회사들에서는 많이 관심 있는 표현이 증강지능이라는 표현이에요. 어규먼티드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인데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인지능력은 AI한테 사람이 못 쫓아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즘 많은 실험들과 연구와 회사들의 채용 기준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는 그냥 인지능력으로 일할 사람 뽑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AI 써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AI를 써서 성과를 내고 피드백 주고 비판적 사과할 수 있고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AI를 안 쓰는 건 다 많이고요. AI한테 모든 커그니티브한 걸 아웃소싱 주는 것도 답은 아니고 그 중간 지점에 증강지능을 높이려는 그 노력들이 현재까지는 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칭찬드리고 싶은 건 써보시려는 시도가 중요해요. 지금 한국 직장인들, 한국인들이 사용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한 번이라도 생성형 AI 써본 사람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대략 한국인들? 12%입니다. 유료 구독자 비율 0.9%예요. 정말 적게 쓰는 거고요. 어제 나온 미국 데이터는 미국은 직장인들 기준으로 우리는 다 포함하니까 12%고 미국 직장인들 기준으로 33% 쓴답니다. 아직은 더 써야 돼요. 그러므로 은솔님이 써보셨다라고 하면 좋은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직업은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팟캐스트를 찍은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 드려도 어둡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교수님은 대체 안 되실 거고요. 실제로 대체될 수 있는 분야와 이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면 그건데 네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제가 지금 계속 머릿속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나는 변화하고 있나 나는 꼰대인가 그 질문을 계속 자문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 질문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질문이 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손성애 학생이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강의 들었던 학생인가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는 교수님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오늘 금융공기업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요즘 금융공기업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블라인드 후기를 보면 승진도 아주 힘들고 수직적이고 꽉 막힌 위계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곳인 것 같아 선택하기가 꺼려진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이 전망이 어두울까요? 하고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유튜브로만 안 나가면 제가 솔직한 얘기를 드릴 텐데 어느 정도 마일드한 정도의 답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공기업들과 공공기관들도 알아요. 이 문제를. 특히나 공무원 조직도 바뀌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이 조직들이 바뀐다라는 전자에서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그래도 100% 블라인드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블라인드를 하려는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기회들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조직들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기보다는 시도해보시고 들어가셔서 아니다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직업들이나 구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리 손성애 학생은 더 자세한 답변 듣고 싶으시면 우리 교수님께 이메일을 해주시면 꼭 아프리카TV와 BJ 하는 거 별풍선 주시면 제가 좀 더 많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올라와 있는데 강민재의 학생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자원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한 사람의 능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다는 심오한 질문을 해주셨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 주실 질문은 아닐 것 같은데 결국은 한 사람의 능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냐라는 건데 글쎄요. 이거는 조금 긴 얘기인데 좀 짧게 드리면 사실은 아마 한 사람의 능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이 최근에 송교령 박사님 책으로 비유해서 들자면 호명사회라는 게 되게 저는 공감했어요. 호명사회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조직이나 어떤 특정한 이름에 특정한 타이틀에 기대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사는 세상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2000년대 초반에는 구본영 선생님이 그대 스스로를 고용해라 프리에이전트의 시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앞으로 미래 사회는 조직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산다는 얘기들이 더 있어요. 전 100% 공감합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 삶은 조직인으로 현대자동차의 이중학이 아니라 이중학 현대자동차 출신 토스 출신이라고 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직에 기대고 어딘가에 기대는 순간 내 능력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개인 호명사회를 살고 개인으로 살 수 있는 아마 사회가 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시스템들과 문화들이 구축되지 않을까 싶고 전 확실히 체감되는 게 오고 있어요.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주변의 분들께 사회에 대한 변화를 많이 물어보시고 체감하시길 추천을 드리는 게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직장도 많이 바뀌었고요. 직업 세계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자료들보다는 요즘 진짜 살아있는 얘기를 좀 들으시면 진짜 요즘 호명사회 개인으로 사는 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박종호 학생이 세대 차이 중에 특히 저도 이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일과 삶의 균형 흔히 말하는 워라벨에 대한 생각이 유독 현재 기성세대와 사회초년생과 차이가 아주 크다고 생각한대요. 이런 생각 차이를 좁히는 방향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 논의도 꽤 많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재밌는 그러면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일과 삶의 균형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과 삶의 균형이 좋으면 일과 삶의 균형과 삶의 행복은 같이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닌 집단이 있어요. 누굴까요? 일과 삶의 균형이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이 막 뚝 떨어지는 집단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건 독일 데이터거든요. 아니요? 애가진 아빠입니다. 왜냐하면 일과 삶의 균형이 막 증가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100% 공감입니다. 그 말은 일과 삶의 균형이다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저희 세대 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소위 말하면 직장인 혹은 직업인으로 엔트리를 하는 순간 일과 삶의 균형은 생각이 좀 바뀝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소위 말하는 제태세대들 설문을 해보면 일과 삶의 균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비율이 60%가 넘어요. 그 말은 오히려 조직에서 일과 삶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성장할 수 있고 더 뭔가 할 수 있는 성취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일과 삶의 균형이 머스트한 전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인식 차이도 있고 세 번째로는 요즘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X세대의 부장님들도 퇴근 빨리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좀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거 공통된 아마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일과 삶이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좋아하는 동의하지만 그 인식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는 게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교수님과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만남은 육아 얘기만 했었는데 더 심오한 질문들을 더 많이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가천 시그니처 교환경자 지성학을 우리 이중학 교수님께서 또 아주 유익하게 꾸며주셨습니다. 여러분 강의 너무 좋았죠? 네.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강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신 이중학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